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만난 오늘의 부조농구. 여기가 한국이야, 동남아야. 난생처음 보는 작물로 가득한데. 국내에서 굉장히 희귀하고 없는 부추라고 하는 향신료입니다. 국내에서 제가 유일하게 키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이 많은 희귀종이 모두 다 국내 재배. 전체적으로 제 농장에 있는 게 한 300여 반종 이상이 될 겁니다. 게다가 그에게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데. 열대작물로 연매출 2억 5천 원을 올리고 있는 부자농구 박철경입니다. 열대작물로 연매출 2억 5천만 원. 박철경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적극 공개됩니다.